요번주 내내 비가 온다더니만 아따 날씨 봐라 얘도 드디어 이제 일을 나갔어요 대체 얼마만에 일을 나가는건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브라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우리가 같이 일했던 곳에서 아직도 일을 한대 아직도 아직도 브라질 친구 하이사가 옛날부터 일도 잘했고 성실해 성실해 특히나 한군데에서 3년 이상 일한다는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 되게 맛있더라 요구르트 안에 쌀 든건데 어 요건 하나 먹어야겠다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거 없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이거 요구르트 안에 무슨 쌀 든건데 퍼펄라이스랑 되게 맛있더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구르트랑 쌀? 요구르트랑 쌀? 요구르트랑 쌀? 내가 맨 처음 그랬거든 진짜 맛있어 장난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음 음 이 쌀 알이 씹히는게 너무 맛있어 음 음 어우 좋아 어떻게 요구르트에 이렇게 쌀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어? 아 내가 호주 트레인 탈 때 싫어하는 사람들 이 신발 신고 여기 발 올리는거 저는 적어도 신발 벗고 올립니다 어? 저는 양심적으로 신발은 벗고 올려요 아 근데 원래 올리면 안돼요 원래 올리면 안돼 어? 레드폰 원래 레드폰 올 때마다 항상 날씨가 좋았는데 헤헤 오늘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생겼네 원래 이거 없었는데 여기 쫙 꼬였는데 원래 이렇게 응? 진짜 오랜만이네요 레드폰도 이것도 그대로다 그대로야 이것도 응? 이건 뭐야 아 갑자기 비 많이 온다 아 허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가야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하이사 같은 경우도 내가 호주에 온건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몇 시에 가게 간다고 얘기는 안했거든 오늘도 한번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줄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줄 서있어? 아 저거 PCR 줄 서있는 거였어요 원래 저기서 제가 항상 노래 한 곡 했거든요 마셔 귀여워 아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엄청 바쁜데? 어? 야 이거 너무 바쁜데? 자리가 있나 모르겠다 어? 이거 하고 있으려나? 이거 하고 있으려나? 아 헬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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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국 가면 딱 요런 스타일의 브런치 카페를 진짜 하고싶었는데 이쁘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오늘의 마지막 날은? 22일 22일? january 그래서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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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치컬로 와우 너무 맛있어 뭘 먹어야 되나? 어? 일본어? 일본어? 오 저 일본 분 왜이렇게 이뻐? 어? 장난 아닌데? 어? 쟤 자이뚜이라네 저기서? 네팔리 어디있어? 어? 오우! 여기 아직 일어났어! 오 마이 갓! 넌 헤드 셰프야? 와아아아 넌 헤드 셰프 어? 와아 야, 키친을 시작해서 헤드 셰프야 저 일본 여성분에게 남친이냐고 물어보겠습니다 하이사가 자기 24일날 타즈맨이라 간다고? 같이 가자네 네 하이터! väl conduc 하하핳 οι 아 내가 이 말을 마냥이 많이 했나보다 일롯Sec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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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ice to meet you, 유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ow's your name? My name is Joe Do you have boyfriend? Yes No? You don't have boyfriend? I have boyfriend Ah, yeah, okay,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kay Japan? I mean, like, I was in Japan Oh, you were in Japan? Yeah, I was in Japan to take a video with a... Do you know Ogura Yuna? What's that? Ogura Yuna Ogura Yuna Do you know her? No You don't know 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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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h, okay, okay Ah, then, that's right Well, that's right But, that's the beautiful people I don't have to hold a man I don't have to hold a man It's delicious Our brunch came out Egg Benedict Egg Benedict It's pretty, isn't it? Egg Benedict There's bread in the bottom of the bag But, the other one It's differen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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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elicious It's not good It's not good It's really nice It's good Like, It'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It's good It's nice It's good It's good It's good Nice 하하하하하 아... 이런 걸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아우... 너무 느끼하다 유키가 남자친구를 그 일하는 곳에서 만났대 나랑 먼저 일을 했더라면 나를 만나지 않았을까? 아...왜 유키가 보이프렌드가? 너무 슬픈 왜 그녀는 보이프렌드가? 너무 슬픈 브라질리언? 너무 슬픈 예... 예쁜 보이프렌네 예... 일본인 친구 하이사, 언제 브라질로 가야 돼? 너한테 말해, 우리 같이 가야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브라질로 가야 돼 그래서 브라질로 가야 돼 그래서 언제? 언제? 하하하하 한국에 먼저 가야 돼 여러분, 브라질로 가야 돼 한국에 가야 돼 하하하하 한국에 먼저 가야 돼 그리고 브라질로 가야 돼 하하하하 그리고 유키와 함께 가야 돼 유키와 함께 가야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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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는 아직도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네 이쁘지 않습니까? 우와 아, 여기서 진짜 지금 같이 일하고 싶다 진심으로 아, 여기 재밌었는데 뒤에는 situ 유키, 왜 abroad What... 26? 와... 한국어를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지? 한국어를 좋아하지 않아 너무 슬픈 유키, 왜 남편이 있어? 왜? 너무 슬픈 일본어로 잘해 확실히 유키를 보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 항상 밖을 주시하고 항상 저렇게 밖을 응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아, 진짜 일본 사람들이 일 잘해 아,매비 너희 둘은 한 남편이 있어 친구를 계세요? 친구를 계세요 친구를 계세요 아, 친구가? 친구를 계세요 네 아, 너는? 아, 정말? 네,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아... 내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브라질이 좋아해요 뭐? 브라질이 좋아해요 브라질이 왜? 왜? 왜 브라질이 좋아해요? 브라질이 좋아해요 브라질이 좋아해요 믿어 믿어 저기 뒤에 있는 바리스타 친구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네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그냥 저기서 핸드폰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 정리하든지 그냥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냥 근데 유키 진짜 이쁘다 어우, 일도 열심히 하고 맨날 밥은 여기 2층에서 먹었는데 아, 여기도 그대로네 어? 빠이, 씨레라 어? 야, 이것도 그대로네 이거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호주 총리인데 어, 그림 잘 그렸어 유키 파이파이 유키 파이파이 유키 파이파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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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커피샵은 아직 여기다 와우 오늘 날씨만 좋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어? 그러나 지금 우리 하이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뭔데 이거? 밖에 그냥 소나기 오는데 쏘나기 응? 네 이야, 뭐 타냐 이거 여긴 어디야? 아, 여기도 처음 와보네 웨컴 투 오스트라이데아 하하하하 어, 킹스 월드 어, 킹스포드 킹스포드 오, I've never been here 오, UNSW over there 어, now I know 여기도 대중교통 엄청 잘되어 있다 어? 트램이랑 버스랑 뭐 그냥 없는게 없네 하하하하 여기 아주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리고, 하루 종일 주소서?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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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베드루ms 오,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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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에 넣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하하하하 왜 이 아파트에 안 계세요? 아, 이 아파트에 안 계세요 아, 이 아파트에 안 계세요 아, 이 아파트에 안 계세요? 네 오, 아우 아우, 여기 동네가 되게 조용하다 봐봐 아우 아무것도 안들리지 와,ơn 엄청 조용해 나는 항상 히트에만 살다가 이런데 오니까 적응이 안되네 와, 엄청 조용하다 아이폰 오한 parliamentary 너의 차라리야? 그 차라리야? 그 차라리야? 너무 크다! 이 차라리야? 그 차라리야? 너무 귀여워 포드 좋은 차라리야 좋은 차라리 좋은 차라리 나 진짜 호주 7년 살면서 이런 집은 처음 와봐 오 뭐야 공용으로 쓰나봐 스타끼리 이렇게 아니요 너의 차라리야 너의 차라리야 고양이 키우는구나 아이사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네 저거는 다행이야 근데 제가 다행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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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뒤에 이사간답니다 2주일에 이사간다 2주일에 이사간다 2주일에 이사간다 2주일에 이사간다 4주일에 이사간다 4주일에 이사간다 4주일에 이사간다 이제 ퟬ쉬에 이사간다 2주일에 slapping다 좋지 4주일에 이사간다 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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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여기가 바이코니 오, 여기가 바이코니도 있어? 응 오, 와아 오우 야, 좋다, 여기 진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바로 가겠는데, 응? 아, 좋다, 저건 뭐야? 아, 야, 조용하네 How long you living here? 음, almost a year Almost a year? 10 month? 10 month? It's pretty good It's a good deal, 452 bedrooms Nice, nice COVID, man COVID? Yeah, because COVID was this price Before it was more Of course, city too City was expensive, but now it's cheap My boyfriend didn't like it No choice It's very cold Boring Really? It's very countryside It doesn't have anything to do Expensive Expensive? Yeah So, so we are going to see it in Tasmania Like, when was it? Like 24th of January you said? 24th, yeah 24th So that time you already have a car and everything, right? Yeah, my car is there Okay, okay, okay I fly You fly I fly I fly I fly You want to take a car to the Melbourne? Nine hours to Melbourne Yeah, nine hours to Melbourne And then from the Melbourne to Tasmania To take a ferry for 10 hours, you said? 10 hours Okay, bye bye I fly Okay I fly You be there first, okay? You be there first Okay, Raisa See you in Tasmania, okay? Can you say bye? Okay Tchau Vejo você na Tasmania Vai com Deus What's that? Vejo você na Tasmania See you there Ah, you speak Brazil? Yeah Portuguese? Portuguese Okay, okay, tchau Brazilian Portuguese Tchau Tchau Tchau